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품제 시간이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금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요 물론 뭐 부자 얘기죠 결국 세금 얘기는 부자 얘기인데 제목을 잘 이렇게 달아봤죠 부자되기는 세금 계산부터 하자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특히 지금 부자되기잖아요 특히 이제 뭐 요즘 30대 20, 30대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재테크고 재테크 중에서도 이제 양끌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그것도 이제 서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옛날 옛날 보다 좀 더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뭔가 부동산에 대한 기념이 상당히 폭넓었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기념이 상당히 폭넓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명확하게 뭔가 정해주지 않았고 땅이면 땅, 사업이면 사업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때만 해도 사실은 부자된다는 기념이 뭐 어떻게 어떤 종목을 딱 정해놓은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채권이 최고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언제 무슨 뭐 주식 투자하고 있냐 돈 번 10명 들어가서 한 명이 성공한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 뭐 집을 사야지 무슨 소리냐 또 어떤 사람은 집이 뭐냐 땅을 사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뭐 아파트 사고 있냐 뭐 건물을 지어야지 뭐 배라별 얘기가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저도 이제 집이 초중고부터 이제 강남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이제 재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도 맨날 그런 얘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30명 40명이 지나면 똑같아 얘기는 똑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또한은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느끼는 거고 제가 눈으로 보는 것 제가 또 돈을 벌어 봐서 하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다 맞아 뭐 땅에다 투자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또는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모든 다 맞아요 결국 이제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 현금은 이제 불안하지가 않으니까 뭔가의 어떤 뭐 주식 뭐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포스코 주식을 30년 전에 샀으면 지금 떼부자가 됐다 지금 특히나 이제 포스코 퓨처이미니 뭐니 포스트홀딩스니 포스코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예전에 포스코 주식 막 뭐 5만원 하고 이럴 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저거 포스코 저거 사가지고 뭐 얼마나 돈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뭐 다 좋습니다 주식을 해도 되고 다 좋은데 제가 하나 더 이게 딱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로보트 기오사키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제 현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현금의 흐름 지금 말하자면 내가 어딘가에 뭘 투자하고 있는 건 좋은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제 뭘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어마운트를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영글을 하는 것도 빚을 내가가지고 뭘 투자하면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오르고 뭐 몇 억이 더 오르고 뭐 그 총액이 결국은 이제 나의 자산을 늘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포만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간과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정부가 뭘 좋아하는지 나라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면 국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죠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느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얄짤없는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종합 종부세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금이 얄짤없이 붙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의 이런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것도 뭐냐면 너희들끼리 몰래 사고 팔아가지고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게끔 만든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는 것을 상당히 장려했던 이유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부동산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것이 많아지면서 더더욱 그게 이제 더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팔기가 더 쉬워지지 마치 이제 규격하게 잘라놓고 이제 음식 같은 걸로 따지면 이게 싹 깍두기처럼 잘라놔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매매가 더 많이 일어나고 매매가 많이 일어날수록 세금은 더 많이 거치는 거죠 얄짤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세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 항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 또는 준 조세라 그러죠 우리가 대출이자 대출이자와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라는 것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주머니 들어온 돈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첸말로 서울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지방 내려가면 다시는 서울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방 내려가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팔았을 때 이제 제하는 세금과 대출이자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났을 때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만한 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서 서로 아파트 팔아서 서울에 올라오고 힘들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 강남에서 집 팔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집 팔아서 다시 강남에서 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판 사람들이에요 집을 안 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 다닐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강남에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때 파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다시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올랐다 내렸다를 떠나서 판 가액이 상당히 적어요 손에 지는 금액이 적은 거죠 우리가 뭐 아파트가 30억이네 50억이네 그러지만 실제 그것을 팔았을 때 내 손에 지는 게 얼마냐 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왜 기사에 나온 금액은 그냥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이지 얼마에 팔았는데 뭐 수익에서 뭐 차익이 매매 차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연예인 누군데 어 뭐 빌딩을 샀는데 150억에 샀는데 지금 뭐 300억이 돼서 매매 차익이 150억이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매매 차익이 150억일까요 네 매매 차익은 150억이 아니죠 뭐 이자 빼고 매태 출금 빼고 뭐 하고 나면 실제 이제 본인이 손에 지는 돈이 막 그거에 10분지일 수도 있어요 네 10분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이게 솔직히 어떤 연예인이 얘기했죠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다 분명히 이제 매매 차익으로 보면 20억 정도 되는데 실제는 마이너스에요 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실명을 받기지는 제가 안 겠지만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우리 몰래 우리가 매매하는데 뒤에는 항상 정부나 국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중개인이라는 것이 있는거죠 그게 바로 은행인거죠 금융기관 그리고 뭐 소액에서 우리가 아주 중개인들 진짜 중개인들 뭐 부동산 중개인 이런게 또 있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중개인들 그리고 이제 그 중개인이 가장 그 중개인 중에 제일 큰게 바로 이제 정부에요 네 정부 정부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죠 은행은 그래도 뭘 빌려주기라도 했잖아 정부는 한게 없어 그냥 받기만 해 사고판거에 대해서 그냥 받는거야 이익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받는게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기사화된 어떤 부분들에 나오는 뭐 얼마짜리 부자다 뭐 100억대 부자다 또 뭐 200억대 300억대 부자 뭐 이렇게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현금화 시키기 전에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우리가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저희 회사에도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도 있고 커스터머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천억대 부자 뭐 이런 얘기하는 뭐 이천억대 부자네 뭐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근데 이제 재밌는건 뭐냐면 어쨌든 그 금액은 내가 현금화 되기 전에 금액입니다 현금화 시키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중계비용이 나가겠죠 예 많은 중계비용이 나갈 겁니다 은행에 대한 것도 나가고 뭐 그걸 중계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수료가 나가겠죠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의 사회에요 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수수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선의에 의해서 도와주는 게 사회주의인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또 마찬가지인 거고 누가 뭔가 노동을 해주는 거는 그냥 해주는 거지 대가를 받는 게 없죠 대가는 나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나눠서 배급을 주는 게 공산주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거에 다 세금이 붙어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의미에요 세금 세금 렌트라는 거지 렌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대 뭘 뺏어간다 야 너 왜 프로 내놔 왜 정부가 결국은 지주의 역할을 하냐 이런 것처럼 정부는 세금을 내지 말고 그냥 정부가 모든 걸 다 거둬서 나눠줄게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부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네트의 개념에 가장 명확해야 돼요 네트의 개념 다 빼고 얼마야 내가 가진 게 얼마야 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자 같지만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실제로 못 빼고 부자가 아무것도 없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야죠 노후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현금이 필요하고 내 손에 뭔가 지워야 될 때가 됐을 때 이것저것 다 떼고 남은 게 없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본인들이 원래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한탄스러워하면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자가 아닌 것도 아닌 거지만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낸 수많은 어떤 수수료라든지 어떤 그런 유지 비용 때문에 본인이 이제 누리지 못한 것들 뭐 평생 뚜거기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단벌신사로 살았다든지 뭐 잔반하 입고 살았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이 긴 인생을 뭐 70년 80년의 긴 인생을 실제로는 거지로 산 겁니다 예 거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어떤 메스미디어 뭐 예능이라든지 또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집들이라든지 또는 뭐 재산 또는 뭐 고액 연봉의 직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뭔가 이제 착시현상 음 그렇게 따라가면 나도 뭔가 그들과 같이 된 것처럼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따라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되려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되지 않는데 뭔가를 따라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대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따라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영끌이에요 영끌 영끌이란 것은 그야말로 소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부자 감을 만들기 위한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 감을 느끼고 싶은 거 부자라고 느끼고 싶은 거지 실제로 부자인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에서 이제 뭐 그 박나래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부동산을 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부동산에 사면 나도 저런 것과 비슷한 부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1년에 한 50억에서 60억 거의 뭐 그 부동산 가액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이 세금을 빼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의 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이 얼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60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제널레이션들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올린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을 올린다는 것에 너무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소득은 뭐냐면 진짜 부산은 소득을 늘려서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즉 내 주머니에 실제 얼마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얼마의 돈이 진짜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잉여금 그 잉여금이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잉여금에서 결국은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가면서 뭐 뭐 레인지로 갈 끌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디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아주 뭐 상당히 고액 연봉자들로서 부부 두 명도 상당히 고액 연봉자고 또 알토랑 같이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소수야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정확한 소득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따라해 보자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했다는 그 부동산을 따라해 보자 어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것들을 좀 따라해 보자 라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따라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 매매에 의한 세금 또는 보유에 의한 세금 이 세금에 대한 생각들을 약간 좀 등한시하고 하긴 하는데 그걸 정말 손에 닿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소득도 이제 사실은 연봉이 뭐 2억이라 그러면 실제 제 어 받는 금액이 한 1200 정도 될 겁니다 월 네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봉이 2억이라 그러면 아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버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천만 원이 아니죠 응 1,200 정도가 될 거예요 연봉이 2억이면 네 연봉이 1억이면 우리가 보통 월 1천이나 벌어지지만 연봉이 1억이면 652만 원입니다 네 65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익을 따져 줘야 돼요 현금을 현금의 흐름을 따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따져 줘야지 마치 부자감을 느끼는 것을 즐기면서 실제로 가지지 않는 자산 가지지 않는 소득을 자꾸 본인 소득으로 만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학년 커서 점수를 자꾸 높이는 거지 뭐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고 해서 보통 자기 평균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마치 서울대를 갈 거나 영고대를 갈 수 있는 점수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학교를 못 가게 되죠 맞죠? 결국은 이제 그 점수 때로 못 가고 왜? 평소에 그 점수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의 소득과 네트의 자산을 정확히 알고 세금을 제한 소득 그 세금을 제한 네트 소득과 세금을 제한 네트 자산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춰 가면서 본인의 어떤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진짜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랄까요 좀 더 그 찰지게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허무해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강남 사니까 더 힘들더라 뭐 예를 들면 뭐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남 살고 또 뭐 집을 가지거나 또는 뭐 할 줄 알았으면 되게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되게 힘드네 뭐 왜 힘드냐면 힘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네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현금의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과도하게 뭔가의 어떤 레버리지 미래의 어떤 자산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그걸 현재로 땡겨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평생 힘들게 살다가 결국 가진 거 없이 가졌던 느낌만 가지고 이제 평생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 그런 느낌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평생 부자 살기 부자로 살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평생 부자로 살자 그거는 평생 돈이 많게 살자 라기보다는 평생 여유 있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모엘 베켓의 그 고도를 기다리리라는 게 있잖아요 고도 그 영화 연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고도란 것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도의 이름도 모르고 고도란 이름만 알지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고도가 왜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 예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모레도 기다리고 서로 막 대화를 해 고도가 누구냐 고도를 왜 기다리냐 다 몰라 왜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기다리고 있어 내일이면 고도가 올까 울지 않을지도 몰라 모레는 오나 울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고도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못했던 얘기들이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들도 참 완수를 못했던 얘기들인데 하나의 명확한 것은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저도 이제 한 20, 30년 되니까 지나니까 20대가 벌써 50이 됐어요 그러니 한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돈이 은의가 없는 나이가 되겠죠 예 70대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되었든 네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본인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가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